이동통신 3사는 입법 예고 중인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통신비를 아예 내지 않는 가입자가 80만 명에 이르게 되는 등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습니다. SK텔레콤과 KT,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관련 고시와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. 통신사들은 취약계층 복지 강화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간기업의 이러한 부담을 100%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고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규모를 정했지만 통신업체들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.